내 영혼까지 알고 싶다며? 아, 그거야! 선배가 계속 막 해고 왔네 뭐네 그래가지고 그냥 헛소리 한 거죠. 선배, 위력에 의한 성독력은... 신기해. 영화나 드라마 말이야. 자기 애가 얼마나 대단하면 본인이 입을 맞출 생각들을 하는지. 그런 말 하면 되잖아요. 왜 이래요. 돌아가기 싫어? 네? 해요. 해요, 우리 뽀뽀. 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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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